한쪽만 보는 분들에겐 다른 쪽을, 하나도 안 보는 분들에겐 한 번의 양쪽을.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조의 효과를 드리는 시사동시상영관 유튜브 좌우극장. 네, 유튜브 이슈를 살펴보는 좌우극장. 오늘도 뉴스원의 황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덕현입니다. 네, 총선 끝나면 조금 한가지실 줄 아는데 여전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아직 코로나도 진행되고 있고 엠반방 박사방 관련돼서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팔로잉하고 있고요.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밤낮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격무로 고생이 많으신데 황 기자님하고 2월부터 격주로 저희가 유튜브 좌우극장이라는 코너를 함께 했어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정말 이제 좀 적응이 됐다 싶으니까 바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서 조금 아쉽지만 오늘도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적응된 거 맞나요? 열심히 적응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 워낙 긴장을 하셨어서 조금 더 함께 했으면 청취자분들께 더 좋은 코너를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유튜브 좌우극장이라는 코너를 준비하면서 참 혹시라도 한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를 정할까 이런 걸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격주로 진행하는데도 아이템이 이제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튜브분들께서 이슈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셔야 저희 코너가 돌아가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이 안 올라올까 봐 조금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두 개 찾아보신 게 아니라 수없이 찾아보시면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을 좀 짚어보면요.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홍준호 감독의 기생충, 수상 소식도 했었고.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거는 또 처음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렸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인터뷰 전문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이기도 했고. 그리고 4.15 총선에서 비례정당 유튜버들을 살펴봤었고.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상반기 이슈 전반을 좀 훑어봤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자아자천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다룬 대형 이슈 중에는 N번방, 박사방, 조주빈과 관련된 아동, 여성, 성착취 동영상 관련된 것 정도밖에 없을 건데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이슈이긴 하지만 유튜브 이슈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가 이름이 좌우 극장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좌로, 우로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내셨어요. 황덕현 기자가. 자, 유튜브 좌우 극장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아직 긴장을 놓치면 안 되죠. 코로나19 시국에 바뀐 영상 시청 행태, 영상 프로그램의 비즈니스는 과연 커질까? 네, 일단 제목을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는 진보랑 보수, 좌우로 분류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걸로 대미를 장식해야 될지 대미라고 말하기도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좌우, 또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크게 나뉘어서 치열하게 갈등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큰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 주제 얘기하실 때 코로나19 시국이다라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외출이 많이 줄고 자가격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직장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개혁도 온라인 개혁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영상 시청률이 정말 많이 높아졌죠? 맞습니다. 특히 뭐 유튜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학생들도 온라인 개혁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지 않던 학생들까지 영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유튜브로 또 흘러들어오는 청소년 또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언급해 왔는데요. 사실 같은 영상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또 네이버나 다음에 카카오티비, 네이버티비로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런 영상 플랫폼 전반의 시청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뮤직 앱도 따로 있어서 무료 사용자도 이걸 쓸 수 있게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뭐 라디오 대신에 자동차 블루투스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듣는 분들도 계시다. 이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버즈나 애플, 에어팟 등 이런 대중화된 블루투스 연결기기를 이용해서 영상 시청 인구에 시청 시간에 영향도 줬습니다. 키즈 콘텐츠부터 노년층이 좋아하는 정치 음악 콘텐츠까지 그 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4월 중순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올해 1분기 이용량이 집계된 게 좀 있을까요? 온라인 IT 전문 매체인 원제로의 최근 발표를 보면요. 1분기 유튜브 전체 트래픽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다가요.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랩 나스미디어가 최근 내놓은 2020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93.7%가 되거든요. 오늘 이제 중복 응답 포함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다른 미디어의 시청 시간을 견인하면서 전반적인 영상 시청도 늘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일단 1분기만 봤을 때 15% 증가했다. 이 수치만으로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시간을 좀 기준으로 해볼까요? 1시간에 한 10분 정도씩 더 보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영상 클립을 2, 3분짜리도 있고 10여 분짜리도 있는데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에 하나 정도 더 보게 됐다는 것은 사용량도 정말 크게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특히 좌우 극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는 정치는 정치, 음악은 음악, 스포츠는 스포츠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몰입하게끔 알고리즘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해당 분야에 빠져들어서 주변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면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분이지 1분씩 만약에 한 영상을 봤다고 하면 10개 정도를 더 본 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유튜버들 포함해서 각종 크리에이터들도 이때다 싶어서 콘텐츠를 많이 제작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추세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각 유튜버나 분야를 선정해서 통계를 내보는 게 가장 좋긴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대륙 쪽으로 살펴본 결과는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대본을 읽거나 아니면 정치 뉴스를 소비하는 시사평론이나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카테고리 크리에이터들이 과거보다 영상 빈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총선 시국이다, 코로나 시국이다 하면서 계획되어서 제작되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기획, 제작, 편집 이런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위, 초단위 또 하루 단위로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고 그래도 꾸준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눈에 띌 만큼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그래프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좀 해볼까 하고 카메라도 사고 찍고 편집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상을 단순히 찍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길을 끌 만큼 이렇게 매력이 있는 콘텐츠가 나오려면 기획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편집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제목이나 설명도 좀 그럴 듯하고 마지막으로는 커버 사진이라고 하는 이 사진도 조금 흥미를 끌거나 조금 자극을 줄 만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것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내 콘텐츠 중엔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놀면 뭐하니의 방구석 일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TV로 방송되고 나서 연예 뉴스에서도 1, 2위에 또 상단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TV에서 방영되지 않은 이런 클립들을 48만 8천 명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올리의 형식으로 공연 클립을 올렸습니다. 또 가수 장범준 씨나 윤도연 씨도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장범준 씨는 62만 2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해서 대형 채널에 속하고 YB 윤도연 씨도 3만 9천 7백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 코로나 시국 안에서도 여러 노래들을 라이브로 올려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더욱 가수 권인화 씨도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 27만 명 규명 채널에서 여러 가지 노래들을 커버곡으로 올리면서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희도 청취자분들께 이런 표현들 많이 보내드렸었거든요. 방구석 콘서트다. 랜선 여행, 랜선 콘서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분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국내외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유튜브 통해서 연주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주 호응이 좀 컸다고 하죠. 네. 저도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음악은 또 하나의 언어라는, 봉준호 감독은 영화가 또 하나의 언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음악이 이제 하나로 모이면서 댓글에 보면 온갖 다국어, 여러 가지 나라 댓글들도 많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뉴욕 피라모닉에서는 and I feel at home이라는 프로젝트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각자 떨어져 있는 단원들이 집에서 연주한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여기에 영상들이 소리를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이러한 컬래버레이션 영상도 있었는데요. 단기간에 조회수 20만 회를 넘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뉴스 심포니나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게 각자의 집에서 연주한 걸 합쳐서 하나의 진짜 연주가 된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자체도 참 어떻게 좀 신박하다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신선한 그런 시도였는데 이게 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음악가들도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테너인 andre 보찰리가 뮤직포 호프라는 공연을 내놨는데요. 3,697만 회 조회수를 올려서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공개던 지 일주일도 안 된 영상인데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렇네요. 특히 andre아가 어제죠. 16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게 하루도 안 됐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14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28만 회 조회수를 올렸더라고요. 댓글도 엄청나게 많아서 또 한국어 댓글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제 공개된 어제 우리에게는 세월호 6주기다 보니 감명 깊고 뜻깊게 들었다는 내용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곡이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보니까요. 이런 영상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분명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률도 높아지고 이제 이거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의 수입도 좀 유튜브 하면 우리가 또 그 영상 수입하고 광고 수익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돈도 좀 많이 받을까요? 확실히 이렇게 영상은 조금씩 늘어나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는 분들은 많아졌는데요. 이 수익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주로 광고 수입을 거두는데 코로나19로 국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동영상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회사가 줄어들고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까지 이런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축소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늘어나는데 광고비 총액도 그와 함께 늘지 않고 줄어들 수 있으니 광고 단가는 낮아지고 이러면 돈이 안 되니까 또 좋은 영상을 만들 동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라고도 일부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광고 대행사 IAB는 전체 광고주의 30%가 1,4분기 동영상 광고 집행을 중단했으며 50%가 광고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돈 많이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단은 광고주가 빵빵해야 하는 건데 전체 광고 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건데 맞습니다. 코로나나 경기가 악화되는 게 유튜브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뜸하게 하는 유튜버들도 생길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콘텐츠 카테고리가 이렇게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행 유튜버가 대표적입니다. 37만 8천 명 구독자를 거느린 여행 유튜브 채널 빠니보틀은 3월 중순 귀국해서 자가 격리까지 마쳤지만 언제 해외 활동을 재개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고요. 자신의 자가 격리 상황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78만 2천 명 구독자를 거느린 대륙남TV도 여행 영상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남TV는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직을 한 셈인데요. 중국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 집 안에서 코로나19 초기 중국 소식을 유튜브로 발빠르게 전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평균 30에서 40만 회 최대 140만 회의 조회수로의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인기 콘텐츠에도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의료계에서 한 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게 비관론적인 발언이 아니라 뉴노멀, 즉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표준을 함께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한 겁니다. 우리 생활양식의 변동과 함께 유튜브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생산이나 소비 방식도 지각 변동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고 이제 크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대선 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의 정치권에서도 유튜브가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지난번 유튜브 자아극장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코로나 전국과 겹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서 예능이라든지 음악 또 이런 정치평론 분야에서도 원래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통 정치인들까지 유튜브로 모여들면서 영향력이 좀 더 공신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 유튜브가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시점도 길어봐야 3년, 4년, 길어봐야 4년, 5년 될 것입니다. 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약 20년, 유튜브 대세 5년, 다음 대선이 벌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튜브 자아극장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황덕현 기자와 코로나19 시국이 유튜브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튜브를 또 관심 있게 오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BBC 테크 전문 기자인 로리 셀란 존슨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실이 아닌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페이크 뉴스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유튜브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유튜브는 공연뿐 아니라 스포츠 중계와 여행 체험까지 제공을 하고 정치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점점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들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유튜브 자아극장 지금까지 뉴스1 황덕현 기자입니다.